모두가 기억하는 트랜스포머의 그녀, 할리우드 대표의 섹시스타, 압도적인 매력의 메간 폭스가 한국에 떴습니다. 그리고 믿고 보는 배우 김영민씨까지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의 기억들을 만나봅니다. 와 연애가 종이가 직접 만났군요. 만났습니다. 기대되는 영화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앞으로 한 시간 후 장사리 해변을 상륙한다. 1950년 장사리 상륙작전의 실화를 담은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역사의 한순간에서 애국심을 불태운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또 의상에 맞춰서. 아 이게 무슨 의상이죠? 박도병이죠? 어떠신지. 역시 연애가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니까 너무. 바지가 좀 타이트하신 것 같아요. 바지가 좀 타이트하신 것 같아요. 괜찮으신데. 지쳤어요? 제일 큰 사이즈였어요? 힘들었어요? 오, I think you look very powerful and masculine. 아, 역시. 박사의 팁, I like that one. 땡큐 쏘 머치. 남자보는 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북중 공공기자 맥이엇을 맡은 때가 꺼. It's an amazing story. And I feel like the character is a really positive female role model to be able to play. So there are a lot of good reasons. 네. 그러면 이제 매간복사와 같이 연기를 한다. 들었을 때 김윤고 씨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분 다요? 저희는 촬영장에서 한 분. 촬영장에서 따로 촬영을 하긴 했지만. 네. 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었겠지. 그렇다고 하시네요. 이 현실이 지금 시작됐어요. 자리를 만들어졌어요. I said, oh my god, you've been in my heart my whole life. I didn't know. 아, 미국 규모. Now I'm complete. 네. 마음으로 함께한 느낌이 어떤지. more words in English. 아, she's magnetic. 아, she's magnetic. 아, I like that one. That was a good one. 아, I like that one. 나올 때마다 이제 뭔가 끌어당기는 듯한 이런 매력들이 있어서. 아, 네. 그래서 이제 매그네틱. 마치 자석처럼 이렇게 딱 끌어당기는. 완전 매기. 그냥 진짜 그 중군 기자가 됐어요. 아, 큰 칭찬이죠. 좋은 거 선점하셨고요? 자, 김경현 씨. 점점 어려워지네요. 아, 이렇게 불편하니까. 어렵죠. 아,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제가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Koreans? Will. Will. Like you. 아, 완벽합니다, 네.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계속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김경현 씨. 회색하길 잘했어. 아, 네. 짧은 영어로 얘기하자면 irrepressible. 네, 이 분이 만든 역할은 대체할 수 없는. 아, 오. 그 마가넷 역할을 딱 봤을 때. 어, 메가폭스 아니면. 답변을 들었으니까 하나로 골라야 돼요. 베스트 에셋. 과연 메가폭스의 취향을 저격한 대답은요? 액션. 마그네틱. 마그네틱? 네. 왜? Thank you so much. Well, I don't know. Because it's, I guess it's the word I would like to hear about myself the most. Like, it's what I would hope to hear. 김경현 씨, 우리가 모두 당신을 사랑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건 필요 없으신 거예요? I like that. I like that. But, but technically he's the only one that used a one-way answer. So that's, he's the only one that followed the rule. Hi. Yeah. I like that. Have a good d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